아니 피식대학이 뭐 요즘에 논란됐다고? 피식대학이 뭐 할매 맛이 난다고 했다고? 피식대학은 무슨 맛인데? 피식대학 보면서 피식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진짜로 피식대학이 재밌어? 그냥 그 커피 한 잔 오리유 그거는 뭐 모르겠고 뭐 그냥 피식? 피식할 때가 언제였지? 뭐 길거리 인터뷰 한다면서 나와가지고 걔가 뭐 얼굴이 플러팅이다? 아 그러네? 그거부터 재미없었는데.